안녕하세요. 학원 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요즘 글로벌화 되면서 어학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만 하는 어학원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중국어도 있고 제2외국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외국인 강사분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드물었는데 요즘은 정말 동네에 작게 있는 어학원들에서도 외국인 강사분들을 채용하실 때가 있어요. 외국인 강사는 내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강사의 자격요건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관련 법에 따른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된다고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보통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학원 강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과 교육학원인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강사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학년 이상을 꼭 수료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종종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제1교포 또는 제2교포처럼 실제로 한국인이긴 한데 국적이 미국이나 일본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 기준에 따라서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요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요건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강사로 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인이긴 한데 영어가 유창한 미국에 사는 그런 분들이 대학도 2학년만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하려고 하면 학력 요건 안 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관련 체류 자격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학원인 경우에는 E2 비자 있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F로 시작하는 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E2 비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다른 학원에 다시 출강하거나 할 때는 아마 출입국 관리소나 학원장에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 시 필요 서류는 학력 증명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 범죄 경력 증명서, 성범죄, 이거는 우리나라 내국인 강사들도 실시하는 거죠.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증, 사본 등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학력 증명서랑 자국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튜 확인서 또는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강사 채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원 세무 5분 특강 김정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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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